트러스 같은 거네, 트러스가. 좋아하시네요. 대박, 진짜 인정. 아니, 그니까. 너 있잖아, 이거 한 번 먹으면 진짜 후회한다. 진짜 맛있어. 야, 맛있지? 근데 멕시코 트러스도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는 내가 내일 먹을 거야. 내 얼굴이 덜 증명해.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봐. 나의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대항로 시대를 개척했다는 사몽가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신대륙 찾아서 떠난 곳이 요세비아 근처예요. 와, 이거 진짜 재밌죠? 금으로 만든. 아, 금도 있네요.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진짜 다른 나라인 것처럼 확 다르지 않아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샤카라야. 나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